반갑습니다. 주식계의 희망유도사 부여하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프로이천인데 프로이천이라는 종목을 왜 보고 있냐면 프로이천은 단타도 가능하고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단기 매매도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장기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서 저는 프로이천을 보고 있는 거고요. 프로이천은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추세가 다우에서 말하는 추세가 상승추세거든요. 다우에서 말하는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추세라는 거는 결국 주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이 근처에서 4천 5천 물렸던 사람들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지만 앞전에도 물렸던 사람들은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지만 주가가 빠져서 결국엔 이 고가를 뚫어올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물렸던 사람 순간적으로 많이 겁나겠지만 결국엔 또 올라가고 여기 물렸던 사람도 결국엔 또 올라가고 이렇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많이 먹겠어 하면 좀 저점에서 하는 거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 짧은 기간에 단기를 단타적으로 할 거다 생각하면 위에서 좀 잡는 거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인 종목들은 계속 끊임없이 천천히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천천히 좀 단기도 가능하면서 좀 중장기도 들고 가고 너무 단타가 나는 이제 직장생활하고 뭐 이러면서 순간순간 대응을 잘 못하겠다. 그냥 좀 사놓고 뭐 그냥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고 싶다. 이런 종목을 할 때는 이제 프로위천 같은 경우 다우에서 얘기하는 추세가 상승하는 거 그리고 지금 추세는 보통 강세시장에서 추세를 갖다가 상승 매집 상승 과열로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매집은 아니에요. 이거는 매집은 아니고 지금 상승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열은 아니거든요. 그게 상승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사놔도 뭐 나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감사합니다. 부교하신였습니다.